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현재 집권 세력에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필사적으로 지금 막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현 정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국민들 모르게 자신들이 한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라도 다음 대권에서 야당 측에서 집권을 한다면 이번 정권은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고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것이고 또한 검찰 조직의 힘을 빼가지고 현 정권을 향한 그 칼라를 지금 전부 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이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대선에서 야당 측에서 집권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들의 편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집권을 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할 텐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재명 같은 비문 계열의 사람이 혹시라도 다음에 집권을 한다면 현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좀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상황들을 이번 정권도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 정권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지금 수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한 보도를 보면 현재 그 집권 세력에서 치녀 성향의 여론조사 업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그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비문 계열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 대권 주자들의 흠집을 내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화제를 모았던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굉장히 이색적인 여론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여론조사를 했었냐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야권의 대선 후보로 가정을 하고 1대1로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들하고 가상으로 한번 대선 대결을 한번 붙여본 건데요.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식으로 가상 대선 대결을 한번 붙여본 것이죠. 해당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 경제 의뢰로 지난 15일에서 16일에 실시했었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하고 윤석열이 양자 대결을 벌였을 때 이낙연은 42.3% 윤석열은 42.5%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재명 지사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이 맞대결을 벌였을 경우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42.6% 윤석열 검찰총장이 41.9%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둘 다 1% 미만의 오차범위 내에 초접전이기 때문에 누가 더 유리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 것이죠.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금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하고 이렇게 가상 대결 결과를 한번 붙여보니까 그 결과를 세밀히 분석을 해보니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의 장단점이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무당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24.6% 지지하고 이낙연 대표를 15.1%로 지지하고 있으며 정의당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를 65.9% 이낙연 대표를 55.7%로 둘 다 이재명 지사를 더 선호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응답자도 이재명 지사를 14.1% 지지하고 이낙연 대표를 7.1%로 이재명 지사 선호도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이재명 6.5% 이낙연 5.2%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던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83.1% 이재명 지사가 73.8%로 지지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문 대통령 지지층도 이낙연 대표가 73.6% 이재명 지사는 68.1%를 지지한다라는 이런 응답을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경선에 참여하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지만 본선에 필요한 확장성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더 유리하다라는 결과로써 현재 그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낙연이라던가 이재명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만일에 대선에 내보내야 되는 경우에는 전국구 선거이면서 확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대선에는 이재명 지사가 더 적합한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조사 결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집권 세력에서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별로 마음에 들진 않을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친문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한 이재명 지사가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사실 현재 당적이 민주당이지만 이 사람이 비문인 것도 있지만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하고 굉장히 각을 세웠던 것 때문에 이번 정권 들어와가지고 사실 민주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서름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가가지고 당선이 된다면 현 정권에게 사실 그렇게 달가운 그런 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또 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수그리고 있는 듯한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게 진짜 보일 정도인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된다든가 지금 뭐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이런 것도 고삐가 풀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뭐 불보듯이 뻔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의도가 보이는 여론조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 기관을 보면은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보면은 우선 해당 여론조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윤석열 총장을 여기다 갖다 붙였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직권 세력에서 정치검사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현국에 이런 대권 가상 대결에다가 윤석열 총장을 갖다 들이민 것 자체가 현 정권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치검찰 프레임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이 본인 입으로 여태까지 정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심지어 대권 후보 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권 가상 대결에다가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재명이라는 데가 이낙연하고 지금 각을 세우는 이런 여론조사를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을 정치검찰로 보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은 동네 강아지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재명 기사라든가 이낙연 대표 이 두 사람이 여권에서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양강 구도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아직 정치권에 입문도 하지 않은 이 윤석열 총장과 가상 대결을 붙여가지고 그 결과가 압도적으로 밟아버릴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도 아니고 이 상태에서 붙으면은 박빙의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이런 결과를 낸 것은 이낙연이라든가 이재명 기사의 이 차기 대권 대세론에 흠집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결과로써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현재 민주당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차기 대권 후보로 내세우기에는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낙연이라든가 이재명 이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 주자로 내세우기에는 호불호가 분명하고 약점이 분명히 있으니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런 제3후보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이 정세균 국무총리라든가 임종석이라든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이광재라든가 박용진 의원 등 구체적인 인물까지도 이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현재 민주당에서 거론되고 인물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친문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며 특히나 최근에 그 친문의 적자로 평가를 받았던 김경수가 유죄 판결 이후에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하자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그 친문이라고 분류할 수 없는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가지고 또 다른 후보를 지금 들이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벌써부터 제3의 후보를 들이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가지고 또 다른 대권 후보가 이낙연하고 이재명 라이벌 관계 사이에다가 비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을 조금 확보해준 것만큼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게 특별한 의도를 가진 여론조사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 업체 윈지코리아 컨설팅 때문인데요 이 윈지코리아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름이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 회사의 설립자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여론조사 비서관 출신으로 올해 초에 민주당 4.15 총선 전략을 총괄했었던 이근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이근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총선 당시에 양정철하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문의 핵심하고 한 팀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당시 민주당은 윈지코리아 컨설팅에다가 선거 준비를 위해서 일부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근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직을 맡으면서 회사 대표 자리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여권에서 이근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평가를 보면 이근영은 뒤로 물러난 듯이 보이지만 여전히 여의도 인근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당 내에서도 윈지코리아의 여론조사는 그 의미를 꼭 곱씹어야 하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상의 대권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여권에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 윤석열 이낙연 대 윤석열 이런 식의 가상의 대권 대결을 붙여본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정리를 하자면 해당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검찰이라고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현재 직권 세력의 그 정치검찰 프레임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이며 현재 직권 세력에서 현재 비문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낙연이라든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이에 자신들이 원하는 친문 후보를 끼워 넣기 위해서 뭔가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진 여론조사 결과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분석에 대해서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 윈지코리아 측에서는 과거에도 연말 연초에 대선 후보 가상 대결 조사를 하고 했다면서 특히나 윤석열 총장과의 가상 대결은 언론사에서 그렇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윈지코리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뭐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녕! 안녕!